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작물 질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획기적인 해결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HI 토나노 식물 질병 방제제입니다. 이 방제제는 입말림병, 시드름병, 흑밤병, 과일 썩음병, 탄저병, 혹은 괴양병 치료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CHI 토나노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첫째, 이 제품은 키토산, 뉴클러티드 및 안전한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접촉 기전으로 작용하여 식물에 빠르게 침투하고 병원균에 직접 작용합니다. 사용방법도 매우 간편합니다. CHI 토나노 백글물 200열에 희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벼에는 헥타르당 0.3킹을 뿌려주시고, 리치에는 0.1% 농도로 희석하여 헥타르당 400염 5500엘을 살포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살포 후 최소 7일 동안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HI 토나노는 벼 도열병 및 문꽃병, 그리고 리치 탄저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작물과 풍성한 수확을 원하시나요? 지금 바로 판본비엔남.com을 방문하여 CHI 토나노 식물 질병 방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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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